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님 함께 했고요. 또 김의겸 의원님, 권철승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추후에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님께서.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의 허무 맹랑한 조작수사, 이래가지고 야당 탄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제 쌍방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수사 관련한 검찰 발 언론 보도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검찰은 2023년 2월 3일 김성태 공소장에서 김성태가 2019년 7월경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 압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경 1,30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 있는 모 호텔에서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까지 적시했지만 검찰의 주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3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진행한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대질 조사에서 김성태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호남 정찰총국 출신과도 전달할 미화 액수를 논의하고 2019년 7월부터 11월 필리핀에서 60에서 70만 달러 마카오에서 200만 달러를 줬는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분명 김성태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에서 12월 18일경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대질 조사에서는 돈 준 시점이 2019년 7월에서 11월로 금액은 260만에서 270만 달러로 돈 준 장소는 필리핀과 마카오로 또 돈 받은 사람은 송명철에서 이호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21일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까지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가 2019년 5월경 중국 단동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장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적시했고 이후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했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김성태 공소장에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명철 등이 김성태에게 방북 비용 이야기를 했고 그 뒤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상의했다고 하더니 이화영 공소장에서는 2019년 5월 중국 단동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방북 이야기를 했다고 내용이 싹 바뀐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와 방영철이 2019년 7월경 또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경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200만 달러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김성태 공소장과 비교하면 돈 준 시기, 돈 받은 사람,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모두 다릅니다. 북한에 건넨 돈은 하나인데 언제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서 줬는지가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공소장이 다르고 대질신문과도 다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북한에 줬다는 수령증까지 존재한다는데도 검찰이 돈 준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한테 주었는지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공소장이 나오기 하루 전인 2023년 2월 2일 SBS는 2019년 11월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확인서 일종의 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수령증에 적힌 이름은 송명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남 형사 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우장검사에게 묻습니다. 수령증까지 확보했다면서 돈 준 시점, 돈 받았다는 사람, 돈 준 장소까지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죄다 짜맞추다가 설정에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진술을 조작하려다 보니 검찰 공수장조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경고합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언론에 흘려대며 범대자로 낙인 찍지 말고 수령증 같은 증거가 있으면 즉각 공개하십시오. 그 많은 인원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탈탈 털어놓고도 고장 나온 게 손바닥 뒤집듯 사실관계가 바뀌는 비루한 공수장뿐입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테러 수준으로 언론에 뿌려대는 공무상 비밀루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멈추지 않는다면 공수장을 포함한 모든 검찰의 수사기록이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를 표적삼아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위원입니다. 지금 막 기자회견 분 낭독하고 나왔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궁금하면 100만 달러, 2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앞뒤가 300만 달러를 김정태 회장 상관 측에서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공유하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검찰의 기소장 자체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 준 장소, 돈 준 시기, 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에 대한 공소장과 이화영에 대한 내용, 대질신문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 다만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기소하거나 소환하거나 혐의를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실관계에 대한 미파악조차 살펴본다고 하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연결하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탄압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듭되는 국정실패와 민심이반에 대한 사실 대책으로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김성태가 귀국을 한 게 7개월이 넘었습니다. 수원지검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오랜 기간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들의 만든 공소장조차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무리가 따르는 거고 또 다른 가능성은 검찰이 지독히도 무능하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인지 검찰이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라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표 소환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제1야당 대표이고 직전에 대선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를 동네 강아지 부르듯 이렇게 다섯 번이나 부르는 게 이게 도의와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취재를 하고 그걸 기사화를 하려고 하면 기초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멘트를 딸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남겨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 그렇게 하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겠다. 내일이라도 상담 나가겠다 했더니 준비가 덜 됐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언론계에서 기자들도 안 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의 무능함과 무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분 질문을 좀 더 듣고 하시면 어떨까요? 어제 언론 보고 통일 보면 의원님이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통보 받으신 사진이 있으신가요? 통보 못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언론사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의 조회장은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제공했다고 검찰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일일이 통화를 이화영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통화로 확인을 받았다는 이런 증언을 법적인 한 부분으로 관련해서 그것도 자기가 자산단체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라서는 그랬다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김성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부를 건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외환관리법만 지금 기소를 했어요. 북한에다가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데 국가보안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아니겠습니까? 외환관리법은 한 1년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약한 사실 기소입니다. 김성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더 중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기소거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법적 이익을 위한 정황을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지난 대선 이후에 400번 가까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센 게 한 374번 정도 되거든요. 세지 못한 것까지 하게 되면 400여 회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물증 하나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서 사실은 기소를 유지하려고 기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동안 늘 관례적으로 해왔던 언론 플레이, 허위 사실, 유포,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공무상 비밀 누설, 그다음에 궁박한 사법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유와 압박에 의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바깥에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바꿔준 사실이라든지 전화를 그런 얘기가 한 사실 자체는 어떻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 날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 나가는 게 특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통 소환조사가 있을 때도 서로 협의해가지고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이고 사실 여러 가지 일정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조정하는 게 맞는데 검찰 쪽에서는 30일로 일방적으로 못 받고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정이 도저히 안 되니 빨리 진행하자. 그리고 비회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가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답변이 상당히 황당하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소환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일정만 조정하는 게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30일날 나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 없으니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정을 더 조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방탄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대로 표명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표 전 회장이 그저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이렇게 1억 5천을 후원했다고 이렇게 증언했다는 그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45개나 어떻게 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마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태용 변호사 선임이나 나승철 변호사 조계원 전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편의사항 3개 이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거다라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성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가지고 법무관계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우리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적절하게 변호인들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 혹시 또 있으신가요? 그럼 이 사안, 대북 송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어떤 날짜나 그 협의가 좀 거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구속 수사 사항으로 구속 수사는 증거 입력이나 아직 저 영장 단계 아니에요. 소환 단계입니다. 소환 단계인데 지금 구속영장을 가지고 언제 청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할 판을 보시고 있느냐 그 얘기로 어떻게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앞뒤도 안 맞고 갈팡길팡 오락가락하는 조작 수사, 표적 수사다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네, 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은 앞뒤 matters Hug inadequ